음악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금은 우리가 접수한다. 오독오독 우편상식 기본이론 2강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인데요. 여러분 이제 1강에서 기본적으로 우편에 대한 아주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상식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우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우편이 뭐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달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요. 우편 서비스의 종류도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용 조건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이 조금 커가지고요. 이걸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이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서 우편 서비스의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배달기한 또 이제 통상 우편물의 상당 부분의 내용까지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고 남은 거는 다음 시간으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편 서비스를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편 서비스는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우편에 대한 베이스, 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쌓을 때 그때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국민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될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 기능 중에서도 핵심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국가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통신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다. 통신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헌법에서도 통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국가의 핵심적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유권의 종류 중에 한 가지로 통신의 자유가 있다. 물론 그것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간섭해서 정보를 중간에서 이렇게 획득한다든가 빼돌린다든가 제약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통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 수단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야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워낙 또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편 서비스가 그렇게 절실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정국을 설치한다라고 했었던 때로 돌아가면 1884년? 네, 뭐 이럴 때로 돌아가보면요. 그 이전 사회는 어땠어요? 그 이전 사회는 거의 뭐 이제 국가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역, 원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그랬겠지만 뭐 그러지 않고 개인이 어떤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막 다 들고 개별적으로 들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답답하기 짝이었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 모두가 통신에 대한 혜택을 좀 받아라 이렇게 근대화된 하나의 장치 하나의 제도로서 우편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신, 전화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또 널리 퍼지게 되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널리 퍼졌다? 이렇게 되는 거 집전화 있잖아요. 집전화 요즘에 집전화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 집전화가 널리 퍼진 게 80년대쯤 돼요. 그 전에는요. 전화 하나 가설하려고 해도 국가의 뭐 채권도 매입하게 하고요. 그 정도로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리 설치하는 것이지 집집마다 전화가 있거나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30여 년 전 아닌가 이제 40년 됐나? 80년이면 한 40년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30몇 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0년대에 전화가 이제 차차차차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90년대쯤 오면 전화가 이제 모든 집에 거의 다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후반이 되면은 뭐 삐삐를 잠깐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서비스에서 이제 개인 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야 이제 컴퓨터를 하나씩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는 형태가 됐으니까 통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워낙 광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매체들이 생긴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전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물론 사용되는 이 서비스로서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국민들이 저렴하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우편 서비스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제공되는 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우편 서비스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어 이게 제공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게 2021년도 9월 달에 우편 요금이 50원씩 올랐어요. 50원씩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강의 이번 시간에 강의하면서 뒤에 부분에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진짜 우리가 요즘에 인건비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야 이렇게 싸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편 서비스가 매번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나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적자가 이제 자꾸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금융 쪽에서 우체국 금융에서 돈을 벌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 여기다가 전입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서비스를 받고 어 받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이제 보장이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서비스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은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 2kg 이하다. 이 무게가 너무 또 올라가면 서비스를 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봐 두시면 좋겠고 여기서 무게 제한을 보니까 여기 2kg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통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2kg 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kg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되죠?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다. 소포 우편물은 어떤 물건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게가 조금 더 이제 커졌네요. 자 그래서 위 1번, 2번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도 들어간다. 이제 기록을 취급하는 거예요. 기록을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라도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플로우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기록 취급 등을 특수 취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가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이제 이건 뭐지? 싶은 게 또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아 이건 뭐지? 이거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데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의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또 허용해 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통성을 가지고 이제 그 밖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거나 다 허용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아 이제 대통령령은 쉽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까지 가지 않고 또 개정이 가능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그 범주를 이렇게 바운다리를 정해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요.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전국민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아니 그거 이외의 것들 있잖아요.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를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겠죠. 대가는 치르게 하겠지만 어쨌건 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의 소포 우편물 이런 것만 취급을 해준다. 그러면은 또 그거 범주를 넘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우편 서비스를 쟤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과 이제 초과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20kg을 초과하는 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또 요거를 하면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을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종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항목은 앞에 이제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1번, 2번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특수 취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이 2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이나 20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요거에 이제 특수 취급 우편물인 경우는 요거까지 묶어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봐야 된다.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보면 3번이. 그렇지만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보편적 우편 서비스냐 선택적 우편 서비스냐가 갈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은 전자우편 같은 게 있습니다. 전자우편 그리고 모사전송우편 이런 게 있어요. 전자우편이다 그러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서 보낼 수 있는 우편 제도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팩스로 전송하는 우편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고 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다른 서비스가 결합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건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편 시설, 우표, 우편 엽서, 우편 요금의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편 시설을 이용하거나 우표나 우편 엽서, 또 우편 요금 표시가 아예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혹은 우편 차량 장비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러니까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체국의 자산이나 우체국의 설비나 기술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더 파생된, 응용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봅니다. 우편 서비스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우리가 통상 편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야? 우체국 택배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그거에 중량이 확 늘어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응용 버전, 그리고 이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이 뭐 이 서신 같은 거를 전달하거나 소포 같은 걸 전달하거나 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우편 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까지도 이 서비스의 범주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과 관련된 포괄적인 영역에서 이 서비스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밖의 라고 하는 규정을 또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류 구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겠죠. 그죠? 종류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되는데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딱 기억해 놓으면 그 나머지는 아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편 서비스의 구분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배달 기한이에요.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도착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렇게 특히 뭐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시대에 이거 병에다가 있잖아요. 막 편지 같은 거 담아가지고 바다에다 띄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 다리에다가 막 뭐 묶어갖고 보내고 아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가 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또 서비스의 기본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국가가 나서서 공신력을 가지고 이제 제공하려는 서비스인데 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이에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다. 아이 그냥 일단 맡겨 맡겨주셔. 그럼 언제 갈지 말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당신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거 너무 불친절한 서비스죠. 그죠? 예측 가능성을 좀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달기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이때까지는 이거 배달 완료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 기한 내 배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약속하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뭐 사고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요건에 충족된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달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외워야 되겠죠. 이게 우편 서비스는요. 있는 제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보는 거라 뭐 가령 우체국 예금의 상품의 종류에 뭐가 있어? 우체국 보험 상품의 종류는 뭐가 있지? 거기 특성은 뭐지? 이런 것들을 딸딸딸 외워야 되는 것처럼 우편 서비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중일관 이해보다는 암기예요. 이해보다는 암기.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이제 외워야 될 것이 또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우편물 배달기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우편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등기를 포함해서.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는 이제 요거는 직접 가서요. 전달해주고 수신을 막 확인하고 하는 게 등기예요. 자 그런 건데 등기를 포함해서 통상우편물과 이제 일반 소포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에 넉넉하게 잡아 3일 이내에는 요게 이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게요. 이길 특급이 있습니다. 이길 특급이 있고요. 등기 소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접수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일 이내였던 통상우편물과 그리고 이제 등기 포함 통상우편물과 그 다음에 일반 소포. 요렇게 이제 보면 3일 이내지만은 여기 이제 이길 특급에다가 요렇게 등기 소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나눠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접수한 다음 날이다. 이길 특급은요. 다음 날까지 가는 특급 우편이에요. 근데 특급 우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당일 특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이길 특급과 당일 특급이 구분되는데요. 당일 특급은 접수한 당일 이제 오후 8시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당일 특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특급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구분해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접수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접수할 수는 없죠.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당일 특급 같은 경우에는 받았다 한다면 접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일 오후 8시까지는 도착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일 특급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이거는 뭐 지역 바운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특히 우체국 서비스가 어떻게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요거의 이제 프로세스를 감안해서 요게 지금 당일 특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달해 준다는 그러면 이길 특급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도착하게끔 한다. 이길 특급과 당일 특급을 먼저 구분하시고 그러면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도 접수한 다음 날까지 이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고요. 요즘에 소포 서비스를 어? 빨리 빨리 배달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요.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예.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별 민간에서요.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물론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지만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서비스의 편의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쟁력을 상실해버릴 겁니다.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 접수한 다음 날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게 암기긴 하지만은 제가 기억하기 좋게 힌트는 드릴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질 거거든요. 암기할 때도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도 아 이건 이런 이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치대로 거기에다가 요걸 매칭시켜갖고 다 외우면 좀 외우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등기 소포는 그래서 야 이거 민간하고 경쟁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그 소포 서비스도 이렇게 접수한 다음 날 도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안 그래갖고 야 누가 이거 뭐 어 누가 이거 저저저저 어 다른 저 민간 서비스랑 비교해서 우편 서비스 이용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좋겠고 그리고요 이제 다만 비고가 있어요. 이길특급과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이 돼야 되지만 제주에 선편으로 가는 게 있어요. 항공우편 말고 선편으로 가는 게 있어요. 선편 선편으로 가면 배가 이동하는 것은 또 이거를 이제 배에다 실어야 되지 하역도 해야 되지 뭐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는 느리게 가잖아요. 배는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어 우편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어 플러스 2일이 더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제주선편 같은 경우는 D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예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거 택배 같은 거 주문할 때 그럴 때 많이 보신 게 이런 게 있죠. 어 뭐 언제까지 도착합니다. 이거 막 돼 있어요. 또 거기에도. 그런데 어 이렇게 되어있죠. 배송의 예정일에 제주 또는 뭐 산간 뭐 도서지역은 어 좀 뭐 어 돈을 더 내라 혹은 뭐 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어 요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어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거를 배달해 주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죠. 섬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고 산간지역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어 조건들이 가서 붙어요. 특히 제주도는요. 멀리 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편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은 더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틀 정도는 더 봐줘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접수한 어 이제 다음날 다음날까지 도착인데 접수한 날에서 다음날 다음날까지니까 배에 싣고 하루 정도는 더 봐줘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배에다 태워서 가야 되니까 하루 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도에요. D 플러스 1 그러니까 되게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접수한 다음 날이 D 플러스 1일 아닙니까. D 플러스 1일 그러면은 이제 어 제주선 편이 D 플러스 1일이라는 것은 하루 정도를 더 어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배달기한도 우리가 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 그러면서 어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도서산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이 있어요.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어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 이 우리 우편사업을 관장하는 데가 어디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을 하면서 그 산하에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정사업부가 관할해야 될 업무인데 그 우정사업본부에 이제 그 우정사업본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각 지역마다 우리가 이제 어 주로 광역단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광역단위 정도로 해서 지방우정청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방우정청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장들이 있는 거죠. 장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파생돼가지고 어 있잖아요. 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체국 같은 것들이 있구나. 어 우편추국국이나 별종우체국이 또 그 밑에 또 있겠구나.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우체국도 레벨이 좀 나눠진다는 것도 어 이제 급수가 있어요. 우체국장의 어 급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어 우체국의 레벨도 좀 구분은 하지만 어쨌거나 체계는 이런 식으로 어 과학기술정보통신호장관 우정사 본부장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의 우정청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 우체국 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우체국이 또 직접 설치되가 되기 어려운 곳에다가는 어 이제 우편추국국이나 어 별종우체국 같은 것들을 또 어 두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체계를 딱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고 레벨에서 관할 지방우정청장 레벨 정도가 어 이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배달기한을 별도로 정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레벨에서 정한다. 이거는 왜 지방우정청장일까? 생각 한번 해보셔도 좋겠죠. 이것도 어 이거 생각해보면 왜 그래요?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특수성을 어 지역 단위가 잘 알지 이거를 어떻게 어 중앙에서 다 컨트롤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다 컨트롤 못합니다. 그 지역의 상황 도로 사정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지역에서 사정을 하니까 어 취합을 딱 고 지방우정청장 정도 레벨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어 이제 공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접수 우편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배달기한이 어 이 우리 약속된 배달기한을 지키기가 어렵고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은 접수를 했는데 이 접수한 우편물을요 어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집중국으로 일단 모으잖아요. 집중국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걸 전국적으로 이제 어 퍼뜨리는 건데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거를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 저 그날 당일날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배달기한이 적용이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접수 말고 이제 배달이에요. 배달.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에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플로우를 보면 또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으로 이거를 또 이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배달국에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서 그걸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분류해서 들고 이제 집배원이 나가서 이거를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시간 안에 이게 이제 우편물이 도착해야 그날 이게 또 들고 직접 전달하러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에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시간까지 도착하기가 또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하고 집중국까지 가는 자 보세요. 우편물을 접수했습니다. 우편물을 접수했고 그 다음에 접수한 다음에 요것이 이제 일선 우체국 같은 데서 접수가 돼가지고 집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배달국으로 가고 배달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이 된다. 이렇게 간략 버전만 일단 보죠. 우리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요 구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초래된다든가 아니면 집중국에서 배달국으로 가는데 또 시간이 많이 초래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요게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시간 소요가 있을 때는 시간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시간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배달기한에 적용이 어렵다. 일반적인 배달기한에 적용이 적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여기 써있는 거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또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곤란지역의 배달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접수, 배달, 우편물에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이제 각각의 필요일수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접수를 하고 우편집중국으로 가고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배달국으로 전달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각각의 필요일수를 배달기한에 다 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필요일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편서비스가 가는데 우리의 지방우정청 안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방우정청의 관할 범위로까지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배달기한에서 플러스 알파 시켜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전달하는데 플러스 알파 기간이 있었으면 그것도 플러스 거기도 플러스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가 있는데요. 일반 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외 대상은요.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 이런 것들은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기존의 배달기한하고 다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무조건 배달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다음날까지는 배달해 주도록 하고 있다. 신문 같은 거는요.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없어요. 옛날 신문 같은 거는 보통 어쩔 때 써요. 집에서 무슨 뭐 청소하고 뭐 그죠? 여기다가 뭐 어떤 작업 같은 거 할 때 밑에다 깔아놓고 보통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신문이라고 하는 거. 지나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과거의 사실을 특별히 찾아봐야 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옛날 신문에 관심이 누가 있어요. 신문은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당장 당장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 빠르게 빠르게 전달돼야 돼서 이제 그게 예외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우편물을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신문 등이 진행하는 법률에 따라 주 5일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다. 그거는 일자를 꼭 지켜줘야 되고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달기한 적용이 예외로 이 날짜를 꼭 지켜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걸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배송이 어렵다. 접수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일을 또 요구한다고 그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 신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간 오지에서 신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 다음날까지 이거 만들어진 날 다음날까지 바로 갖고 와줘라. 이렇게 한다고 그걸 무조건 우리가 들어줘야 될 그런 정도의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 우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되 현실에 부합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거를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고 거기에 비용을 많이 초래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약속 원래는 지키기 어려운 지금의 시스템상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고 그거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초래된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상간 오지 지역이나 이런 데 지역에서 있는 분들한테도 어 다른 데랑 차별성 없이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은 현실의 문제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접수를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통성 있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쉽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통상우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우편물이란 개념이 앞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배달기한 할 때 통상우편물이란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통상우편물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개념을 또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그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여기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이런 종류들과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이렇게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 나눠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 통상우편물이란 표현이 나왔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서도 통상우편물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둘의 구분은 무게였어요. 무게 중량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여기도 배달기한에서도 통상우편물이란 표현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소포 이외에 통상우편물이란 표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특급은 시간을 단축해 주는 서비스의 명칭인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이렇게 좀 나눈 것 같은데 그럼 통상우편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가 통상우편물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포장우편물 이런 게 이제 통상우편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서신 같은 거 서신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예요. 통화 통화 돈 돈 돈 지금이야 우리가 어 이 금융서비스가 발전해가지고 굳이 우편을 이용해서 돈을 붙여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 과거에는 이 금융이 어 전국 방방곡곡에 싹 다 서비스가 전달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는 그런 시절에는 이 우편을 이용해서 우편망을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우편망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통화를 전달해 주는 것도 어 활용 가능한 수단이었어요. 지금도 활용은 가능하지만 통상 잘 쓰지는 않겠죠. 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형포장우편물 같은 게 또 있는 겁니다. 소포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소형에 포장이 된 우편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의사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전달이 목표고요. 그래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의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안에는요. 의사전달을 위한 거니까 요게 이제 문자나 기호나 부호나 그림 같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일반 서신에 서신 등 의사전달물에서 여기 보시면 서신이라는 것의 범위에서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유형의 문서 전단으로 돼 있고 안에가 문자 기호 부호 그림 같은 걸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네를 서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서신 등 의사전달물 그랬는데 의사전달물은 좀 더 넓은 개념이겠죠. 의사전달물 안에 서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안에 의사전달물 안에 이렇게 서신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의사전달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의사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해서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 같은 것들이 요 나머지 의사전달물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신 등 의사전달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서신하고 의사전달물을 놓고 보면 의사전달물이 좀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서신이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신도 의사전달목적이니까 의사전달물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만은 서신이라는 것이 워낙 또 비중있게 다뤄져야 되다 보니까 서신은 따로 빼가지고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이외에 나머지를 지칭할 때 또 의사전달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뉘앙스 차이를 문제를 풀면서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전달물 안에 서신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러지만은 서신이라는 것이 워낙 이게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대상 중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서신이라는 걸 따로 떼어서 보자는 거예요. 서신이라는 걸 따로 떼어서 보면 거기서 그걸 떼어내고 나머지를 그냥 통칭할 때 나머지 의사전달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맨날 나머지란 말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사전달물 이렇게 서신을 빼고도 별도로 이렇게 의사전달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사전달이 목적인데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대통령령에서 아까 야 이런 거는 서신의 개념적 이랑은 유사하지만 서신은 아니야? 라고 정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사전달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가 우리 뉘앙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서신을 의사전달물 안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신 등 의사전달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서 서신은 또 별개로 다루면서 나머지 것들을 의사전달물이라고 여기 지칭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종류를 보니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서류 혹은 송장 이렇게 돼 있고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과 이제 주고받는 이제 국제서류 그리고 이제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의사전달물 안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의사전달물 안에 다 보면은 그래도 문서 같은 종류들인데 신용카드가 들어있다는 것도 독특하죠. 그죠? 신용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의사전달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화는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유통수단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그러니까 물건을 유통하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하는데 쓸 수 있는 게 화폐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앞에는 당연한 얘기에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이 되죠. 화폐는 그런데 왜 저 말을 굳이 붙였을까? 보면은요. 뒤에 보조화폐나 은행권 중에서도 화폐처럼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게 있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통상우편물에 통화의 개념으로 넣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포장우편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의 용적, 무게, 포장방법 이런 규정에 다 부합해야 돼요. 부합해야 돼요. 고시되어 있는 이 규정에 용적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포장방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이즈 같은 거라든가 중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포장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시된 규격에 맞는다면 작은 물건은 소포로 따로 빼지 않고도 소형포장 우편물로 취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통상우편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편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 외우고 갑니다. 외우고 가요. 통상우편물이 있는데 이제 의사전달물이 있었어요. 서신을 대표로 해가지고 의사전달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가 있어요. 통화 화폐 등에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형의 포장 우편물이 있다. 우편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물건인데 물건은 다 소포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소형포장 우편물로 이렇게 취급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통상우편물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는 발송 요건이에요.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도 가능하다. 포장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고시한 기준에 항상 적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시스템에서 이걸 녹여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또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격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화된 그 규격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포장방법도 고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협서와 사제협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협서 및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협서 우편협서는 봉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우편물은 원래는 봉투에 넣어서 봉함해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편협서 같은 거는 원래 봉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봉투가 없이 간략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제협서 제조 제조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협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원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협서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만은 사제협서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한 사제협서 같은 거 있어요. 막 그림도 넣어주고 막 이런 거 사진도 넣어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사진을 입힌 거죠. 그런 사제협서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또 어때요? 제조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규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규격에 맞는다면 그 허용 범위 내에서의 사제협서가 들어올 수 있고 전자우편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식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전자우편물은 전자식 방식으로 접수를 하는 거여서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거를 우체국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거니까 전보 같은 거 전보는 이제 신속성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거긴 한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작성해서 이걸 들고 가서 접수하고 하는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전자우편물 형식 같은 거를 좀 떠올려 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자우편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하는 것을 허용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편물 전기발송 계약을 맺은 전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한다. 띠종이라는 거를 아실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신문 같은 건 옛날에요. 요즘에 신문 마치 신문 보지도 않으니까 잘. 근데 이제 띠종이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요. 신문을 이렇게 접어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탁 나오는데 거기 가운데 부분을요. 가운데 부분은 들썩들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띠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붙이는 거예요. 띠종이로. 그래서 띠종이 형식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상품 같은 것도 좀 보신 적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기발송 계약을 매진 정기간행물을 신문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띠종이를 가운데 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송해 주는 거예요. 띠종이 안에다가 이제 주소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것도 좀 했었어요. 학보 같은 거 있잖아요. 학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서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제 소식 궁금하고 할 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고 이제 띠종이에다가 이거 이제 묶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학보 같은 거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몇 개 받아 봤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띠종이 같은 걸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발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뭐를 또 그러면은 표시해서 발송해야 되냐 이제 앞에서는 봉투 봉합 얘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우편물 외부에다가 뭘 표시해줘야 되냐 발송인 수치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보냈다. 누가 받는다. 아니 우리가 이거 우편에 어? 편지 봉투는 다 본 적 있으니까 발송인 수치인 쓰는 난이 있죠. 주소 그리고 성명을 써야 되고요. 우편번호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우편 요금에 납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아유 우표를 붙여서 보내든가 아니면은 우편 요금이 납부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우표를 붙인 경우에도 거기다 도장 찍어야죠. 그죠? 이거 확인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봉함에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니까 봉함되어 있는 그 봉투에다가 봉투 표면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표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우편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봉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표면에다가 그냥 또 쓰는 겁니다. 그 내용만 단장짜리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의 이제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기재 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기재 사항은요. 위반이 되면 통상 우편물이 아닌 거가 돼요. 통상적인 우편물이 아니면요. 규격 외로 취급돼요. 그러면 서비스가 안 되거나 제한되거나 혹은 서비스가 되더라도 서비스의 비용이 더 크게 초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크기가요. 세로는 최소 90mm 9cm죠. 9cm 최대는 13mm 그래서 13cm가 됩니다. 허용오차는요. 5mm 범위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는 있어요. 최소 최대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허용오차 범위에 조금 어긋난 거는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로 어 가로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 14cm 정도가 되고 센티로 바꾸면 최대 이제 23.5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이제 5mm예요. 0.5cm죠. 0.5cm 그 정도에 이제 어 여기 허용오차를 주는 거예요. 센티가 우리가 좀 익숙해요. 1mm보다도 그래서 센티로 좀 바꿔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두께는 좀 이건 센티로 말하기가 좀 그러네. 거시기 하네요. 최소 0.16mm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최대는 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0.16mm면요. 센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 0.016mm 아니에요? 굉장히 얇을 수 있다는 거고 어 이제 최대는 5mm입니다. 5mm 5mm 0.5cm 그런데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로 두께가 이 정도가 허용범위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어 이제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요. 최소 3g 최대 50g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요게 그 봉투에 넣어 봉합하거나 포장해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게는 3g에서 50g 요렇게 됩니다. 3에서 50g 그 다음에 재질은요. 종이로 그리고 창문 봉투의 경우에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한다. 그러니까 주소 같은 것들 서신에다가 직접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 쓰기 그러니까 그리고 봉투를 투명 봉투로 요렇게 딱 그 고기를 요렇게 비워서 투명하게 요렇게 보일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닐 소재 같은 거 붙여가지고 봉투의 일부분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투명하게 이제 창문 제작을 하는 거 창문 봉투의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봉투에 이제 봉투가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가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수치인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체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이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코아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국가기초구역체계로 개편된 다섯자리 우편번호 예전에는 여섯자리 우편번호였는데 요거 이제 다섯자리 우편번호로 개편이 된 상태죠. 지금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를 하는 것을 이제 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인 있죠. 받아보는 사람이 우편번호가 중요하잖아요. 받아보는 사람 거기 우편번호로 우리가 표식을 가지고 그걸로 분류해가지고 보내는 것인데 여기 이제 여백규격이 필요해요. 여백규격이 상하좌우에 4mm 이상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편번호 우편번호를 써야 되는 그 코너에는 상하좌우 4mm 이상의 여백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요즘엔 이거를 또 기계화를 많이 하잖아요. 기계화 같은 거 할 때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또 보고하면 아 이거 이런 정도 실수했구나 이렇게 또 봐주는 게 가능한데 기계화가 되면은 또 이제 그런 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상하좌우에 4mm 이상의 여백을 두도록 하고요. 기계처리를 위한 공간 바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치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밖에다가 그리고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소 성명을 우편번호보다 위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보다는 밑에 쪽에다가 이제 쓰게 돼 있고 수치인 기재영역 좌우에 좌우에 너비 안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투가 이렇게 있다면 수치인의 우편번호가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들어가줘야 되고 보통 네모 표시로 되죠. 네모 표시로 될 텐데 다시 한번 할까? 네모 표시로 될 텐데 자 우리가 편지 봉투 같은 거 통상적인 편지 봉투를 떠올려 보면 아래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번호를 넣을 수 있는 이 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써야 되죠.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여기가 사이즈가 이만큼 나오면 이 범위에 안에 우편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치인 기재영역 좌우에 너비 안쪽에 범위에 위치해야 되지 이게 너무 우편번호가 이렇게 퍼져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우편번호 작성단을 인사하는 경우에는 다섯 개 칸으로 구성해야 되고 아까 이게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 칸도요 그냥 이렇게 쭉 일렬로 해놓고 딱딱딱 나눈 것도 아니고 네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개의 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다섯 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다만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인쇄되어 있는 봉투가 있다면 여섯 자리가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 숫자를요 왼쪽 칸부터 땡겨가지고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우리가 왼쪽부터 쓰는 게 원칙이니까 왼쪽으로 땡겨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표면 및 내용물인데요.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 물질 사용 및 기계 판동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을 인쇄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광, 형광, 인광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인쇄가 불가하고요. 봉합할 때 이거 이제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스테이플 그리고 이제 핀, 리벳 같은 거 도드라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에 이런 것들이 장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겉에 이제 봉서의 표면 있잖아요. 봉투의 표면을 접착할 때에는 이렇게 도드라진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함부로 또 우편 내용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거 나중에 가서 우편 내용물이 없어졌네 어쩌네 이렇게 되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봉해야 되고 자, 그리고요. 특정 부문 튀어나옴, 눌러찍기, 도다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준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종이, 수입인치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나 수입인치 등을 완전히 밀착해서 붙였다. 아,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또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이 우편 서비스 이용해야 되니까 점자 기록 같은 걸 하면 약간의 오돌토돌함은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으로요. 앞면에는 오른쪽 끝에서 기계 처리에서 공백 공간 두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끝에서 140mm, 14cm 곱하기 밑면에서 이제 17mm니까 1.7c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이제 2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에요. 공백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왼쪽 끝에서 140mm 곱하기 밑면에서 17mm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드 있잖아요. 사이드 최대 벗어난 사이드 같은 데는 어, 이제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요. 어, 이게 이제 최소 기준 같은 거를 보면 여기 140mm가 최소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제 어, 보시면은 여기도 기계 처리 위한 공백 공간에 140mm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연계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끝에는 기계 처리 위한 공백 공간 좀 둬야 되고 허용오차 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봉함하지 않는 우편 엽소의 규격 요건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위반이 되면 우편 엽소 규격 외에 취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어, 두께 같은 거는 뭐 낱장짜리니까 두께 같은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세로 가로의 규격만 요렇게 있는 겁니다. 세로는 최소 90, 최대 120 이렇게 되고 가로는 최소 140, 최대 170 이렇게 해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형식을 보면은 직사각형 형태고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요렇게 저, 어, 요편 엽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두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세로 가로 요거인 용적을 보고 무게는 우리가 이제 재는데 최소 2g,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대 기준에 거의 근접한 정도가 됐다. 이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질은 종이로, 종이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우편번호 기재는요. 이제 수치인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 일체 가려지면 겹침이 없앱니다. 똑같죠? 수치인 우편번호 여백 규정 및 위치 그랬는데 어, 여기 여백 규정은 상하좌우의 4mm의 여백을 두고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그리고 수치인 기재 영역 좌우 너비 안쪽에 범위에 위치한다. 요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이제 우편번호에 여기 나와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기 우편이 없어도 그렇구나. 우편번호 기재하는 것은 원칙을 이렇게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편번호 작성난 인사할 때는 5개 칸으로 여기도 구성해야 되고 6가지 우편번호 작성난이 있을 때에는 또 앞에서부터 채워가지고 맨 끝간을 공단으로 돌아. 자, 이 얘기에요. 문자, 도안, 표시, 발광, 형광, 인강물질 사용, 기계판동 중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인세 불과에 똑같죠? 특정 부분 튀어나옴, 눌러찍기, 도다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되고 종이, 수입인치 등을 완전히 밀착에 붙인 경우나 점자기론 허용된다.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밑에는. 자, 그리고 이제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인데 이것도 이제 앞면에 보니까 오른쪽 끝에서 140mm 곱하기 밑면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이렇게 돼 있고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서로 이제 비교하듯이 이렇게 표형식도 나와있고 하니까 그거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제하는 우편협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협서의 규경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충족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허용 범위 내에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50g까지의 규격의 협서는 450원에 요금을 적용한다. 여러분 교재는 400원으로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450원으로 50원 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규격의 협서를요. 50g까지는 규격의 협서 이제 보니까 50g이래요. 아, 그럼 이제 앞에서 이게, 어? g수 한번 봐봐요. g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게가 5g 정도까지가 허용이었는데 규격 외잖아요. 규격 외니까 좀 더 무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g까지 규격의 협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이제 규격봉투 25에서 50g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여기 이제 450원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협서니까 봉투는 없는 거지만은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의 기준을 가지고 450원 요금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격의 협서 50g까지는요. 조정 전에는 400원이었는데 조정 후에는 450원이에요. 규격봉투 25에서 50g까지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통상우편물 보면요. 규격우편물에서도 중량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요. 5g까지 하고 25g까지 50g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각각 350원, 380원, 400원에서 50원씩 이렇게 인상이 됐다라고 봐두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규격의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게 중심으로 규격외를 지금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요금이 요금체계가 이렇게 해서 5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해져 있는 액수에서는 50원이 올랐고 거기다 이제 가산하는 게 추가되고 무게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규격에는 서비스 요금을 더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급 같은 경우에 6kg 초과 30kg까지인데 국내 특급에는 1kg까지마다 400원씩 가산해요. 무게에 대해서 무게가 초과할 때 이제 6kg 이상 초과가 되면 거기 kg당 400원씩 계속 가산하는 거예요. 30kg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또 초과되는 것도.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등기 우편요금 25g 기준으로 해서 2480원에서 2530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올랐습니다. 등기 우편요금도 이렇게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등기가 있는데 200g까지 정액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등기 우편물. 200g까지 정액요금이다. 1800원. 우편 서비스로 요금 조정이 없다. 여기 준등기는 없다. 이렇게 봐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 보면 다 외우라고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정된 게 최근에 있었으니까 또 같이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좀 잘 살펴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기대사항의 권장요건입니다. 색상은요. 70% 이상. 이거는 이제 꼭 지켜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해줘라. 라고 이제 권장하는 거예요.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해줘야 되고 지질은 이제 70g 제곱미터당 70g 이상 그리고 이제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가 20% 이하 잘 보여야 되니까 썬팅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문에. 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해줘야 되고 봉투 뒷면 우편협서 기재란 그리고 이제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협서에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잖아요. 발송인, 수치인, 주소 쓰고 나머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런 데다가는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봉투가 있는 거는 뒷면은 나의 비니까 뒷면 그리고 이제 우편협서에 내용물 기재란이 있어요. 주소 쓰는데 말고 내용물 기재란. 그런 데가 있고 띠종이 앞면에서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띠종이 같은 경우에 앞면의 윗부분 절반. 왜냐하면 주소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이런 데 허락된 공간에는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허락된 부분에 광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걸 특징으로 보시고요. 우편협서의 경우 평판으로 인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사제협서는 예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전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의 요건이 또 이제 나와 있는데 띠종의 크기는 이제 신문 형태의 전기간행물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세로 70mm 이상 그리고 이제 가로는 90에서 235mm 범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형태 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전기간행물용의 띠종이다. 그러면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상황인데 물론 이건 권장 요건이에요. 그 밖의 상황인데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밀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문 형태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뒷면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간행물의 크기가 A4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이라는 것은 접어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내용들까지 뒤에 좀 덧붙여져 있는데 저거는 막판에 우리가 몰렸을 때 그때 가서 열심히 시간 내서 막 외워야 돼요. 미리 한번 외워두고 까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외우는 게 수월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외웠다 까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게 내가 사람이구나를 인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외웠다 까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도 기억을 하기가 수월할 테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은 또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 외우는 것들은요. 적당히 설렁설렁 외워놨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빡세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이것도 좋은 수단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막판에 거의 암기 위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 좀 덧붙여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통상우편물 뒤에 나와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소포우편물 등 나머지 잔여 분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